매실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2호구요. 검은 매실식초 만드는 법, 천리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구요.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씨를 제거한 오메한근을 식초 5대에 하루 동안 재워 햇볕에 말린다. 2. 다시 초에 담갔다가 햇볕의 초가 다 날아갈 때까지 말린다. 3. 말린 것을 찌어 가루를 만들고 초에 반죽하여 쪄서 떡을 만듭니다. 4. 찐떡을 가시연반만한 크기의 환을 만듭니다. 5. 쓸 때 환 두 개를 탕 속에 넣으면 좋은 초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 쓸 때 환 두 개를 탕 속에 넣으면 좋은 초가 된다. 6. 찐떡을 가시연반만한 크기의 환을 만듭니다. 7. 찐떡을 가시연반만한 크기의 환을 만듭니다.